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밴드에서 모임이 있어서 강원도와 충청도에 인접한 경계지역인 덕천소공원으로 차박캠핑을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기서 모임을 하는데 양쪽에 보니까 벌써 캠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3년 동안 한번도 막힌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 흐르는 물은 남한강변입니다. 저기 다리를 걷는 저쪽에는 충청도고 이쪽에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오늘 아마 밴드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벌써 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절대 가위로만 먼저 썰어갖고는 안 돼. 그렇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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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되는 건가? 아, 요거 좀 넣어요. 뭐? 오이도 여기에서 오이 저기 있는 것도 좀 더. 아, 아, 그래. 이거 다르지. 이거 좋아하네, 이거. 아, 참. 게장도 이렇게 많이 담아왔습니다. 영홍도의 친구가. 어? 내가 이따 갔다 왔어. 이거는 쑥튀김, 이건 수삼, 이거는 피나물, 아카시아 꽃은 블레이팅. 응? 응. 입맛이 몰라. 우리 설 속삭이던 외나무 다리. 와, 잘한다. 야, 얼굴이 나는 게. 다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쪼끔 하는 거예요? 낙지 쪼끔 하려고요? 응. 이렇게 넣는 거야. 낙지는 나타나요, 지금. 아, 낙지 볶음 맛있게 됐어. 아까 보니까 참기름 있던데. 아, 볼문어 삶아서 지금 쭉 자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컵. 탈이 소 잡아먹기 시작했어. 난 잔소리 알았더니. 어? 한번 해봐야지. 가려고요, 한번 해봐야지. 어디? 아까 친겸을 쌓았으니까. 이따 봐야지. 찬란다. 으. 다음 속도는 워글 갖고 다니라, 상. 워글 좀 해보게. 싸움. 이거 상으로 쳤고 사람 쪽 쪽 쪽 이잖아. 우리 쪽 쪽 쪽. 나한테. number 쪽 일졌면. 넌 지금까지 여기다. 여기다. 너는 지금까지 꽝이야. 여기야 아니야. 그냥 난 여기다해. 그러면 이제. 엉뚱한데. 내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